안녕하세요.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 미국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아 한주와 QQQ 한주를 매수 예정이구요. 매주 금요일 가능하면 다이아 QQQ 한주씩 매수하기 전에 다이아의 보유종목을 한번 보시죠. 제가 2020년 2월 25일 다이아 ETF를 처음 매수했을 때 가격이 한 280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비중이 보잉이 1위였었어요. 비중이 7.7%로. 근데 오늘은 상위 10위안에 보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2020년 4월 6일 제가 이 다이아 를 다섯주를 추가 매수했었거든요. 그때는 218달러에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 보잉이 10위에 있었어요. 3.89%의 비중으로. 근데 오늘 5월 8일에 보니까 10위 밖으로 완전히 밀려놨네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뭐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파산 위기까지 몰려있어서 정말 개별 주식을 하게 되면 이런 정말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ETF를 꾸준하게 매수하는 게 이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꾸준하게. 다우지수 ETF, DIA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주를 구성된 QQQ를 매주 금요일 여력이 되면 각 일주씩 꾸준하게 매수해서 시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IA 한주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가로 바꾸고요. 수량은 한주.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매수 주문 확인. 다이아 맞죠? 환율이 1225원이네.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완료 통보가 떴네요. 242달러에 자 그러면 QQQ를 한주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23.76달러 이것도 제가 종류를 시장가로 바꾸고 수량은 한주.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매수 주문 확인. 매수 주문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엔베스코 QQQ 트러스트. 주문 수량 한주. 맞죠? 환율 1225원. 매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체결 통보가 되었네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매일 미국 주식을 사는 메미남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매주 금요일 주식을 사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